자 이제 테이블 만드는 방법을 한번 봅시다. Begin Table Environment를 생성을 했으면 그 안에 테이블을 넣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 Include Graphics 대신에 새로운 테이블러 엠바러먼트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테이블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라키가 이렇게 되어있죠. 가장 바깥에는 Begin Table, End Table이 있고 그 안에 Begin Tabler가 위치해서 테이블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고요. 포스하고 테이블 스펙이라는 것과 테이블이 어떻게 생겼는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포스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포지션이라는 것은 테이블이 위치한 주변 텍스트들에서 수직으로 정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위쪽에 살짝 둘 것인가 아래쪽에 둘 것인가 센터로 둘 것인가 그걸 말하는 건데 보통 테이블을 플로팅 바디 안에 둬서 새로운 하나의 문단으로 처리를 해서 중간에 두거나 아니면 맨 위에 두거나 아니면 맨 밑에 두거나 칼럼에서 하기 때문에 이 포지션 스페시파이어는 이 태블러 엠바러먼트에서 포지션 스페시파이어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안 써도 되고요. 중요한 건 이 테이블 스펙인데 이게 칼럼이 몇 개냐 뭐 이런 걸 말해주는 거죠. 이 테이블 스펙에 들어가는 알파벳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L, R, C, P 그리고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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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기호는 엔터키랑 백스페이스 키 사이에 있어요. 찾아보면. 어떤 키보드에는 중간이 약간 비어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vertical dash 두 개가 연결된 그런 형상이고 이건 알파벳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칼럼 수만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왼쪽 정렬로 칼럼이 4개다. 그러면 L이 4개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 L은 왼쪽 정렬. R은 오른쪽 정렬. C는 중앙 정렬. 만약에 테이블 스펙이 L, C, L 이렇게 있으면 칼럼이 3개고 그리고 맨 왼쪽이랑 맨 오른쪽 거는 왼쪽 정렬. 그리고 중앙은 중앙 정렬. 중앙 셀은 중앙 정렬.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 볼트는 뭐냐면 이거는 칼럼 수랑 관계가 없는 거고 그 칼럼 사이를 수직선을 그어서 구분을 할 것이냐 아니면 빈칸으로 둘 것이냐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테이블을 만들 때 각각의 칼럼이나 행을 구분하는 기호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 end 표시는 칼럼을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스페시파이어고 그 다음에 이 백슬래시 두 개는 이제 계획 문자죠. 다음 행으로 넘어가서 쓰겠다라는 거고 h라인은 그 행에 수직선을 주화 끄어라. 그래서 이제 행과 행 사이를 선으로 구분을 할 때 필요한 거죠. c라인은 부분적으로 끊는 거고요. i에서 j 열 사이에 부분적으로 끄어라 그런 거고 이 고스트 캐릭터 이 골뱅이 얘는 뭘 하는 것이냐면 뭔가 그 긴 몇 개의 구를 쓰고 단어로 이루어진 구를 쓰고 싶을 때 그 셀 내부의 예요백을 없애주기 위해서 쓰는 그런 특별한 표시예요. 이제 많은 그 예제들이 이 not social introduction to latech 문서에 있고요. 2.16.6에 있습니다. 그걸 보고 연습을 좀 해봅시다. virtual introduction to latech 문서의 2.11.6절이에요. 여기에 이제 테이블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잘 써 있는데 아까 이제 설명했던 테이블라 인바러먼트고 이 안에 이제 테이블 내용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첫 번째 얘를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이렇게 생긴 테이블을 만드는 건데 긁어서 얘를 오버리프에 갖고 가서 한번 어떻게 생겼나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메소드 문단의 첫 번째 두 번째 문단 사이에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대로 컴파일을 하면 컴파일이 되기는 해요. 자 이 위치의 사이에 그대로 들어갔죠. 근데 보통은 이거를 플로팅 바디로 만들어서 칼럼 맨 위나 아니면 밑이나 아니면 어떤 적당한 위치에 두도록 여러분이 투구하는 논문의 그 저널에서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 포맷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begin 테이블이라는 환경으로 묶게 돼요. 이거 보면은 벌써 템플릿이 자동으로 만들어졌네요. 네 우리는 이건 필요 없으니까 일단 없애도록 하고요. begin이랑 end 테이블로 이 테이블 환경을 묶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테이블을 밑으로 보내볼까요? 아래로 보내볼까요? 아래로 한번 보내봅시다. bottom 자 이 예제에는 테이블러 환경에서는 포지션 스페이스 파이어가 전혀 없었죠. 그죠? 사실 상관이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h란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갔죠. 그죠? 이 테이블에서도 이제 캡션을 넣어주고 뭐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좀 이따 내가 설명을 해줄 거고 지금은 테이블 환경에 한번 집중을 해봅시다. 이 테이블화 환경에 좀 크게 해서 여기 한번 집중을 해보자고요. 자 거기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좀 더 이제 보기 좋게 만들고 자 먼저 이 테이블러 환경을 보면은 R이랑 L 두 개가 나왔죠. 이 스페이스 파이어가 그러면 칼럼이 두 개라는 얘기고요. 칼럼이 크게 봐서는 두 개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예요. 그리고 하나는 왼쪽 칼럼은 오른쪽 정렬 그리고 오른쪽 두 번째 칼럼은 왼쪽 정렬이에요. 정렬이 된 걸 보면 첫 번째 칼럼은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칼럼은 왼쪽으로 정렬이 됐어요. 그게 이 R과 L의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볼트 심볼 백 스페이스 키 리턴 키 앞에 있는 안에 그 사이에 있는 얘랑 백 슬래시와 같이 있죠. 이 볼트 키는 볼트 문자는 뭐 하는 거냐면 이런 수직선을 추가 구워주는 거예요. 수직선으로서 열을 구분을 해주는 거죠. 수직선이 맨 바깥에도 구워져 있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 바깥에서 구워져 있고 열과 열 사이에도 구워져 있고요. 그래서 열이 이제 선이 세 개가 생기는 거죠. 그죠? 만약 이 선을 긋지 않으면 안 생겨요. 하나 지워보면 맨 왼쪽 걸 지웠어요. 그러면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과 열 사이를 구분하고 이제 바깥에 구분선을 구워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H라인 캐릭터죠. 이 H라인은 맨 위에 선을 하나 구워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행 전체를 포함하는 열 전체를 포함하는 라인을 하나 구워줘서 이제 윤곽선을 만들겠다. 이게 H라인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 지운다면 코멘트 해가지고 맨 위에 라인이 지워지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7C0가 이제 첫째 열, 첫째 행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헥사데시말이 들어왔죠. 그죠? 그 사이는 여기 엔드로 표시를 해줬죠. 이 숫자가 맞아야 돼요. 엔드로서 구분하는 엔트리가 당연히 두 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포지션 스페시파이어 저기 스페시파이어의 RL 이런 게 구분되는 게 두 개가 나왔으니까 반드시 여기는 엔드가 하나 나와서 엔트리가 두 개라야 돼요. 이걸 세 개를 쓰면 안 돼요. 그쵸? 그리고 열 바꾸문을 했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갔죠. 그쵸? 여기서 3,700이랑 옥탈 3,700이랑 옥탈 3,700이 아니라 3,700 옥탈 그리고 그 다음에 계획문자를 만나서 넘어왔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은 보니까 여기에 수직선을 아니 그러니까 수평선을 하나 더 그었네요. 두 번째 열을 자 그건 어떻게 해준 거냐. 자 여기 C라인 캐릭터로서 그거를 처리를 해준 거예요. 자 C라인 명령 캐릭터가 아니라 C라인 명령에서 두 번째 열에서 두 번째 열까지 선을 그어라. 그쵸? 만약에 이게 H라인이면 선이 다 구워질 거예요. 이거 지우고 H라인으로 해볼까요? H라인으로 해서 컴파일을 해보면 여기 선이 쫙 다 구워질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열에만 필요한 거니까 C라인 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시작하는 열 끝나는 열 이게 다 두 번째죠. 해서 부분적으로 구분선을 그어준 거죠. 그어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진수로 나타내는 뭐 1111 빵빵빵빵빵 이 왔고 그 다음에 바이너리 적었고요. 그 다음에 계획문자를 해서 다음으로 또 넘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왔더니 선이 이 두 개가 그어져 있네요. 수평선이 이게 H라인을 두 개를 써서 그렇게 구현을 한 거죠. H라인을 두 개를 써서 이렇게 선을 두 개를 그은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행이 나오죠. 1, 9, 8, 4 대시말 그렇죠? 그리고 나서 행을 바꿔서 그 다음에 또 수평선을 하나 그어서 테이블을 완성을 해두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이 캡션을 넣어야 된다면 캡션 하고 뭐 됐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 테이블을 위에 쓸 수도 있을 거고요. 아무튼 아무튼 이건 바텀에 넣었고 맨 위로 칼럼을 위로 올리고 싶다면 이거를 T로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쓸 수가 있었고요. 이거 말고도 많은 얘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보면 되는데 다음은 뭘 해볼까요? 자 두 번째 거는 단순한 거니까 봅시다. 바로 여기서 봅시다. 뭐 R, L 뭐 그런 거 대신에 P가 왔죠? 패러그래프로 넣겠다는 뜻이에요. width가 넓이가 너비가 4.7cm인 박스를 만들고 거기다 패러그래프를 넣겠다는 표시예요. 윤곽선은 여기서 이제 이 볼트로 수직선을 그어줬고 H라인 두 개로서 수평선을 그어줬죠. 그렇게 해서 박스를 만들었고 거기다가 패러그래프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 고스트 캐릭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 리딩 스페이스 이런 이그젠플처럼 좌우에 넣어줌으로써 여백을 없애줄 수가 있고요. 없애줄 수가 있고요. 굉장히 잘 쓸 일은 없고 네 그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는데 약간 해볼 만한 이그젠플은 이 두 개가 되겠어요. 이거를 한번 긁어와서 써봅시다. 카피 이거를 오버리프로 갖고 와서 한번 봅시다. 이거를 정렬을 제대로 하고 한번 봅시다. 정렬을 정렬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 환경으로 묶고요. 이긴 테이블 그래서 변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엔드 테이블로 끝내야 되겠죠. 자 됐습니다. 아까 테이블이 탑이었으니까 이건 바텀으로 한번 보내보죠. 이 표의 특이한 점은 이 소수점들이 정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렬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었나 한번 봅시다. 자 먼저 태블러 환경에서 태블러 환경에서 이 구분자들을 보게 되면 CR 그 다음에 고스트 캐릭터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L 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실제 엔트리는 세 개인 거예요. CR 그 다음에 L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엔트리는 중앙 정렬 그 다음에 두 번째 엔트리는 오른쪽 정렬 세 번째 엔트리는 왼쪽 정렬 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파이 익스프레션 하고 밸류가 나왔죠. 이거는 뭐 단순히 열이 행이 두 개인 건데 잠깐 열의 엔트리가 두 개인 건데 잠깐 원래는 열이 세 개였죠. 여기서 CRL 그죠. 세 개인데 여기서는 두 개반 썼단 말이에요. 파이 익스프레션 밸류 이건 어떻게 가능하느냐 자 파이 익스프레션 은 이 중앙 정렬 C의 지배를 받도록 그냥 냅두고 두 번째 세 번째 행을 열을 이 멀티 칼럼 이란 명령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칼럼 두 개를 묶어서 중앙 정렬로 만들어라 라는 게 이 멀티 칼럼 to C의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쓰고자 하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는 게 그렇게 되겠죠. 밸류라는 단어를 넣고 환경은 칼럼 두 개를 묶어서 중앙 정렬로 만든 다음에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h라인을 하나 꺼서 줄을 그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식이 표현이 나오는데 나중에 배울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쓴다 라고만 하고 넘어가고요. 파이라는 거를 이제 수식을 써줬고 여기 그 다음에 글자를 써주는데 행이 세 개였죠. 여기서 3 이 바로 두 번째 행에 들어가 두 번째 열에 들어가는 단어고 그 다음에 1416 이게 세 번째 열에 들어가는 엔트리예요. 그 중간에 점은 왜 오느냐 자 두 번째 행의 특징이 뭐였죠? 두 번째 열의 특징이 오른쪽 정렬이었어요. 3이 오른쪽 정렬이니까 두 번째 열의 두 번째 그 열의 오른쪽 끝에 갖다 붙었을 거예요. 3이 그리고 이 고스트 캐릭터가 나오는데 고스트 캐릭터는 여백을 없애주는 거죠. 그죠? 안에 뭐가 들었어요? 점이 들었네? 여기 점이 들었다는 거는 그 여백을 없애주는 대신에 그 여백을 점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백 대신에 점이 찍힌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엔트리에 1416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왼쪽 정렬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마치 3.1416이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인데 3.646 이러한 복잡한 일을 왜 해주느냐 이 소수점을 정렬하기 위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소수점 소수점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도록 보이는 효과를 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이 그냥 엔트리 두 개로 해서 3.1416 하면 소수점 위치가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써서 소수점을 가지고 정렬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볼만한 거였고 나머지 하나의 예를 또 보죠. 나머지 하나의 얘는 바로 여기서 보면 되겠네요. 자 이때도 아까 썼던 멀티 칼럼 테크닉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일단 열이 두 개예요. 그죠? 열이 두 개고 그 사이를 전부 이 어 멀티컬 라인으로 갈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열에서 행에서 멀티 칼럼 명령으로 이 열 두 개를 묶고 그거를 중앙 정렬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단순히 중앙 정렬로 만든 게 아니고 이 볼트가 양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없으면 여기가 비게 될 거예요.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볼트가 들어갔고요. 그 내용을 이 ene로 쓴 거죠. 그리고 뭐 나머지는 제 여기서 지시한 대로 쓴 거고요. 그래서 멀티 칼럼 명령으로 여기서는 이제 그 행 두 개를 묶는 그런 이그젠프를 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고요. 다음은 랩 택에서 테이블을 어떻게 쓰나 그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약간 달라요. 거의 비슷한데 자 이제 랩 택에서 테이블을 어떻게 넣는지 한번 봅시다. 거의 비슷한데 여기 빨간 글씨로 보이는 ruled tabler 라는 환경이 하나가 더 정의가 돼 있어요. 이거 말고는 거의 비슷한데요. 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예를 한번 긁어서 오버리프를 갖고 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위쪽 테이블을 지우고 여기다 갖고 온 테이블을 하나 넣어보죠. 자 이게 랩 택 그 오토스 가이드에 나와있는 이그젠플이에요. 여기 캡션 안에 하이퍼 하이퍼가 아니라 크로스 레퍼런스 링크가 들어가 있는데 레이블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도 돼요. 밖으로 빼도 되고 아무튼 컴파일을 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이 ruled tabler 라는 환경은 문자 그대로 줄쳐져 있는 이 윤곽선을 만들어줍니다. 두 줄짜리. 그래서 h라인을 맨 위 맨 아래는 따로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논문에서 열을 구분하는 선을 넣을 때도 있고 안 넣을 때도 있는데 많이 넣지는 않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rule table 라는 환경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uthor's guide 가이드를 가보게 되면 author's guide 가이드를 가보게 되면 이거 말고도 테이블이 너무 길어서 넘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스퀴즈 테이블 이라는 명령으로 글자 줄이고 마진을 축소해서 무게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미난게 하나 설명이 되어있는게 decolumn을 쓰는 방법 이게 decimal 포인트를 맞춰주는 방법이 했죠. 패키지를 했죠.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있어요.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나 한번 오버리프 해서 봅시다. 자 오버리프로 가보면 우리가 아까 봤던 이 이젠프를 decolumn을 써서 똑같은 걸 구현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decimal 포인트 소수점을 맞춰주기 위해서 약간의 트릭을 썼어요. 고스트 캐릭터로 여백을 점으로 치환하는 그런 방법을 썼는데 d 칼럼을 쓰면 그냥 칼럼 두개짜리 평범한 테이블을 만들면 됩니다. cd 이렇게 하면 칼럼이 두개인 테이블이에요. d는 d 칼럼 use 패키지에서 d 칼럼 을 넣었죠. 앞에 계속 쓰던 그 파일이니까 맨 위에 use 칼럼 에 use 패키지에 d 칼럼 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d 라는 스페시파이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없는 스페시파이언데 그 use 패키지 d 칼럼 에서 주는 스페시파이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칼럼이 두개니까 다 지우고 그냥 편부만 테이블 만들듯이 만들어 보자고요. 얘도 3.5로 하고 이것도 36.46 얘도 .7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러면 어떤 결과 나타나느냐 똑같네요. 그죠? 아까 그런 트리그 쓰지 않아도 소수점에 맞게 정렬이 되었어요. 단 하나 이 value가 약간 기울어진 글꼴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이 d 라는 스페시파이어가 주는 행은 열은 전부 math 타입으로 써지게 돼요. 이제 mathematical expression을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알파벳은 전부 이탈리그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math expression 안에서 보통의 글을 써주게 하는 그런 명령이 필요해요. 그게 텍스트 라는 명령이에요. 텍스트로 묶으면 value를 묶으면 원래 글자로 돌아오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랩트 텍에서 정의되는 룰드 테이블러랑 그 다음에 d 칼러 패키지에서 정의되는 소수점 맞추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